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29일부터 2월 3일부터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월 23일날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현 정권 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해왔던 수사팀의 수뇌부를 완전히 문질가리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 지방선거 수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권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지휘부스를 뿔뿔이 헛어버렸습니다. 딱 한 사람만 남겼습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수사팀은 1월 28일날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 송출호 현 울산시장 등을 기소하는 그런 공소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결제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산시장 선거 관련자들의 기소건입니다.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은 물론이고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궁극적으로 기소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소된다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 임종석 선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최고 고위층까지 연루되었을 사건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을 촛두화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권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리수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 사건을 은폐 내지 덮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히 덮으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현 정권에는 죽고 사는 문제로 간주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가 총동원되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기소를 무산시키는 합동작전을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첫 번째 합동작전입니다. 1월 28일 날 수사팀을 떠나는 신봉수 2차장검사는 기소 의견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법무부가 준비해왔던 계획을 실천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관련 피의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1월 28일 날 오후 7시 25분 무렵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출입기자단과 관련된 부서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 사건 처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은 총작 단독 결단을 막으려는 고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공문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대검 스스로 마련해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의사결정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입니다. 말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결론은 한 단어입니다. 총장 혼자서 기소를 결정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또한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과 각 검찰청은 중요 사안 처리 관련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각 청의 부장회의와 전문수사 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또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송 여부까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검찰총장에 활용해서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해라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가 묘안을 짜서 이 사건을 그냥 엄폐시키거나 덮거나 무마시킬 계획이다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법무부 당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법무부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관련자의 기소에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뿐만 아니고 청와대 분위기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 단독결단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선거 개입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뜻합니다. 법무부는 어떤 경우든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공문의 거와 같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법무부 당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결정으로 절대로 내리지 말라 이런 당부이자 치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수사팀이 등장할 때까지 외부위원회 소집 등으로 시간을 벌자는 것이 법무부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담당 기자들의 질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공문인가 아니면 당부인가 아니면 지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시인지 아니면 당부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지시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발언하게 되면 그것은 정면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무부는 절대로 개별 수사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소에 대해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검찰총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기발나고 상식을 벗어나는 방해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든 여권으로서는 집권 세력으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이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관절시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해왔던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과 관련된 그런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 기소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인 법무부와 청와대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